구보다 소형 경운기 TX700 구매문의 010-8687-3651 판매물품 구보다 소형 경운기 TX700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경북 판매자 박해수 신바람 농기계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농기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 농기계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주세요. 일반 경운기보다 소형이라 운행이 편리합니다. 장고장이 없고 작동방법이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격 75만원 판매자 연락처 010-8687-3651 구보다 소형 경운기 TX700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신바람 닷컴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